지금 요거 이제 3벌을 드리는 사실 가격이 브랜드하고 맞물렸을 때 사실 좀 말이 안 돼서 62000원대에 지금 3벌 뭐 그레이부터 블랙 아이보리 다 드리거든요. 다 드리거든요. 지금 사이즈만 정하시면. 일단 요번에 이제 일명 크림 바이 미니멈이 축구하는 팬츠의 캠페인이 뭐냐. 일단 택이 아예 이렇게 있어요. 스마트 쉐이프 팬츠. 여기 배. 고민되는 부분들. 이 배가 커지면서 골반 이제 애 낳고 나서 골반 퍼지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두꺼워지는데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옆으로도 안쪽으로도 살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이 원단과 패턴 자체가 이만큼을 잡아줘요. 요만큼을. 요만큼을 잡아주고 뒤에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뒤에는 일단 허리는 히든 밴딩으로 잡아줘요. 감쪽같이. 감쪽같이. 이거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장 바지 딱 입었는데 저 여자는 어머 나는 편한 거예요. 이렇게. 히든으로 밴딩이나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엉덩이나 이 길이도 굉장히 넉넉하게 빠졌어요. 사실 이 길이가 앞미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이 미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만약에 요 정도 길이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정장 바지는 특히나 입어보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요거는 입어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정말 홈쇼핑에서 보기 드문 내 몸에 꼭 맞춘 것 같은 그런 맞춤 정장 팬츠처럼 만나보시되 요런 신축성. 요런 정말 짱짱함. 진짜 기가 막힌 소재예요. 그리고 얘는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세요.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워킹맘들 준비하세요. 구김 거의 없어요. 구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구김 때문에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리 없어요. 거울 보고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소재를 지금 세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절개선 플러스 이런 지퍼 모든 디테일들이 우리 몸을 훨씬 더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게 하는 조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군살들 쫙 잡아주고 스마트하게 무릎에서 종아리 끝선까지는 똑들어지게. 그리고 여기 안 붙게. 안 붙어요. 날창 날차. 이 스마트 쉐이퍼즈 입으세요. 여러분 66하고 77 지금 주문하시면서 봐주세요. 사이즈 여유 있고요. 뒤에 히든 밴드. 이거예요. 이거. 너무 편해요. 배가 나오는 날 안 나오는 날 할 것 없이 기본 정사이즈 하셔도 여기에서부터 잡아주고 앞판은 지금 요렇게 다 히든으로 스냅 버튼 처리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여유감이 있잖아요. 이래야 정장 바지지. 이래야 정장 바지지. 여기가 뚝 들러붙으면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끝에 붙어서 쭉 양 다리가 이렇게 절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딱 보면 보시죠. 다리 고다 보이죠. 되게 고급스러운 왜 명품의 그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한 끗 차이. 그 느낌이 블랙에 가미가 되니까 이건 2016년 최신상의 블랙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